윤나경 가수님의 나이아가라였습니다.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어요.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다면 물어보나 마나 나야 바라보고 싶니 내 청춘기세 끝없이 불러만 가는데 나이야 바라보 폭포에 가서 내 청춘 돌리고 싶다 내 청춘 기사 내 청춘 기사 내 청춘 기사 세월이 가고 싶다 세월이 갖고 온 나이가 들면 꼭 한 번 가보고 싶듯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다면 무릎은 만한 나아가라 본거지 내 청춘 내 인생 겉없이 흘러가는데 나이야 봐라 뽀뽀에 가서 내 청춘 떨리고 싶다 내 청춘 내 인생 끝없이 흘러가는데 나이야 봐라 뽀뽀에 가서 내 청춘 떨리고 싶다 내 청춘 떨리고 싶다 내 청춘 떨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내 청춘 떨리고 싶다 내 청춘 떨리고 싶다 내 청춘 떨리고 싶다